죄송한데 저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보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 제가 프렌치 스타일 좋아해서. 잠깐만. 오빠, 이런 침대는 쇼룸에서만 봤어요. 이걸 이런, 이게 이런 침대라고 그러는데. 캐노피, 캐노피. 캐노피, 캐노피. 이게 침구가 높아서 허전해서 해 놨어요. 그런데 난방비도 꽤 나올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최강이 좋아서. 그런데 이 집은 소음이 좀 심한 편이긴 해요. 맞아, 한강변이래. 한강변이래. 맞아. 아, 가족사진인가 보다. 아기. 그런데 너무 예쁘다. 둘 다 아들이에요? 아기, 네. 아들 둘이에요. 귀엽죠? 귀엽고 잘생겼어. 귀여워요. 둘이 좀 갔다 와. 네, 오빠요. 갔다 올게요. 제가 열게요. 정리가 여기 너무 안 돼서. 주민. 이게 드레스룸인데. 미쳤다. 드레스룸을 봐야지. 와. 진짜 여기 백화점 아닌. 와. 미쳤다. 여기 지금 명품 매장 아니에요. 그냥 이분의 드레스룸인데. 가방, 감독님. 가방 인서트지 한번 주고 있어요. 제일 비싼 백 혹시. 제일 비싼 백. 이거, 이거. 이게 얼마 정도? 이거 가격을 지금 잘 모르겠는데. 대략 한 2천만 원 이상이죠? 그럼요. 나 장갑 끼고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멋지다. 멋져. 본인의 힘으로 진짜. 아, 근데 배고프세요 혹시? 진짜 먹을 거 드릴까요? 근데 먹을 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야, 무슨 빨래빵이야. 이게 뭐야. 김이라도 좀 먹자, 저기. 아니, 그럼 뭐 먹자. 아니, 아니. 컵 나면 괜찮으세요? 컵 나면 괜찮죠. 야, 그래. 야, 뭐. 드시겠어요? 오빠 뭐 드실래요? 라면.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는 이걸로 먹자. 아니, 이거 드시라고 드실래요? 뭐 드시래요? 아, 네. 자, 그리고 물은 어떻게 끓여야 되나요? 아니, 저 정수기. 정수기. 밥 좀 좀 파주세요. 밥도 드세요? 밥은 안 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밥도 먹어? 아니, 무슨 의미예요? 아니, 이제 그거니까. 여자, 여자. 아니요, 저는 여기 무슨 쌀인지 한번 확인해 볼래요. 조선, 조선 향미인가? 좋아해요. 아니, 정수기를 처음 써보시래요? 아, 온수 눌렀는데 안 나와. 아니, 기다리셔야 되는데 원래. 기다렸는데 정수로 바뀌어서. 누르셨어, 이거? 눌렀죠. 왜 이러지? 물을 끓여야겠다. 아닌데, 물 나오는데? 여기 오늘 빌렸죠, 집. 이상하다. 여기 물 나오는데 왜 이러지? 오빠, 잠깐만. 끓여야 되겠다. 물이 안 나와, 온수가. 근데 카메라가 너무 많네. 냄비 어디 있지? 어, 냄새 왔는데. 죄송한데 정수기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돈 많은데 이거 정수기 바꿔야 될 것 같아. 정수기가. 물이 너무 치쿵치쿵 나와. 제가 뭐 하나 놔드릴까요? 근데 원래 이 시간에 안 드시죠? 이거 많이 먹어요, 저는. 드시고 온 거 아니에요? 술을 좋아해가지고. 아, 술 좋아하세요? 아, 저는 뭐 그냥. 많이는 안 먹지만. 그럼 진짜 비싼 술 하나 드릴까요? 미쳤다. 아, 진짜요? 네. 아, 좋죠. 어우, 좀 안 깼습니다. 미쳤어. 남편분이 술을 좀 좋아하세요? 침. 많이 좋아해요. 많이 좋아하고. 네. 나도 말 안 하겠지? 아니, 하나 사 뭐 이럴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왜냐면. 아시잖아요. 사고 싶어도 못. 못 구해. 진짜 먹어도 돼요? 물어볼까? 물어볼까요? 응, 남편. 따도 되냐고. 미안하잖아. 괜히 또 복사하지. 근데 먹어야 돼. 야. 천천히 빼야겠어. 천천히. 천천히. 미쳤어. 미쳤어. 김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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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으라고. 야, 너무 없어 보이잖아. 저희 남편이 자기 술 먹을 때 전화를 잘 안 받는 스타일이어서. 아, 지금? 제 맘대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냥 드세요. 그러면 그, 죄송한데. 그냥 드세요? 그러면 그, 죄송한데. 어른 컵 있으면 두 잔을 넣을 수 있어요. 아, 네. 집게가 없어져서. 아니, 괜찮습니다. 아, 그렇죠. 매력있다, 이런 게. 집게가 없어졌어. 술은 게 조금. 주로 이런 술을 그냥 평소에 드시는 거 아니면. 아니, 아니. 이런 거는 이제 손님들이랑. 아, 맛있죠? 한 잔. 첫 잔은 이렇게 먹고. 몇 잔 드시려고. 이거 한 잔만 드릴 건데. 야, 요즘에 이게 얼마인데. 정확히 한번 찾아볼게요. 나도 보여주시기 얼마야? 아니야, 그냥. 볼면은 우리 다시 나가. 이게 내가 계산해보니까. 잔에 50이다. 한 잔에. 낮에 보니까. 정말 좋은 친구다. 아낌없이 내주는 친구. 아낌없이 내주는 친구. 꺼내. 우리 다시 만나서. 우리 다시 왔어요. 아멘